오랜 시간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며 활동한 가수 이미자는 원로 가수이지만 팬이 많은 만큼 안티도 꽤 많은 인물입니다. 친딸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이야기, 후배 여가수 매장하기 등 나쁜 일화들이 많은 것이 안 좋은 평이 도는 것에 일조했죠. 특히 그녀의 딸로 알려져 있는 가수 정재은은 어릴 적 어머니와 떨어지면서 고된 생활을 버텨야만 했어요. 이에 이미자는 모진 엄마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오랜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모녀의 관계를 회복한 것일까요? 이미자 이미지의 원천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여성상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서서히 회복해가던 전후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고 화려하고 도회적이고 서구적인 이미지의 가수들 역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패티 김으로 대표되는 그 여가수들 가운데 이미자는 고향의 여동생이나 누나를 연상시켰죠. 그녀와 데뷔되는 패티 김은 서구풍의 가곡이나 스탠더드 팝 같은 우아한 곡들을 불렀고 이와 데뷔되게 서구적으로 편곡한 민유조를 부르는 이른바 신민욕 가수들도 있었지만 이미자는 사실 대중들에게 훨씬 친숙한 일본통 엘레지로 대중들의 마음을 달래왔어요.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전형적인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지만 사실 데뷔 자체는 열아홉 순정이라는 제목의 스윙 재즈 빅밴드 편성인 미국식 스탠다드 팝 스타일이 농후한 곡이었죠. 50년대 당시는 주한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음악 문화가 직도입되던 시기였고 대중 가수들 또한 미군 클럽을 중심으로 공연 활동을 해야 했는데 이미자도 당연히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자는 60년대의 동백 아가씨의 엄청난 히트 이후에 트로트 가수로 완전히 정착합니다. 이미자는 무려 총 2천 곡이 넘는 노래들을 불렀는데요. 60년대 그녀는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었고 그 당시 한국전쟁 이후 민족의 한을 달래주던 여가수였습니다. 가수로서는 성공한 삶이었지만 어머니로서의 이미자는 평이 상당히 나쁜 편인데요. 이미자는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고 이듬해 연주자 정진흡과 결혼식을 올리죠. 그리고 남편과 사이의 딸 정재훈을 낳습니다. 이미자의 딸 또한 훗날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죠. 이미자는 정재훈이 두 살이던 때 남편과 헤어집니다. 바로 남편의 손지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정재훈은 아버지 정진흡의 손에서 키워지는데 정진흡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딸 정재훈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정재훈은 어릴 적부터 가수로 활동했고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 이미자와는 단 3번밖에 만나지 못하는데요. 정재훈은 7살에 외할아버지가 아버지 몰래 어머니의 집에 데려가 사흘을 동안 지냈다. 당시 어머니가 같이 살래? 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나 말고도 많은 걸 가졌지만 아버지는 나밖에 없잖아 라는 말로 거절했다 라고 과거를 회상했어요. 정재훈 역시 어머니 이미자의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8살부터 악극단에 소속되어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일본 가요계까지 진출하게 되죠. 많은 음악평론가들은 정재훈이 이미자에 버금가는 좋은 목소리와 다창력을 가졌다고 평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문제로 정재훈은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에도 어머니 이미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정재훈은 부모님 없는 쓸쓸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짧은 결혼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하게 되죠. 이후 외국 공연을 가던 길에 우연히 공항에서 어머니 이미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미자를 발견한 전영록이 정재훈에게 저쪽에 너희 어머니가 계시니 가서 인사드려라 라고 알려주어 정재훈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미자는 잘 살지 그랬니? 사람들 눈이 있으니 어서 가거라 라고 말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재훈은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1997년 한 스포츠센터에서 어머니를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재훈은 어머니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계셔서 그냥 밖으로 나왔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정재훈은 이후 방송에서 엄마 고운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이미자의 노래 여자의 일생을 불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는 정재훈과 어머니의 만남을 바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누리꾼들은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따님을 가슴 진하게 받아주세요. 이제라도 엄마의 정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등의 의견도 올라왔어요. 90년대 후반 편엔 자서전에서 이미자는 딸아이를 지금껏 보지 않는 것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피했으며 이혼 후 아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전남편과 계속 얽히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이미자는 1970년 당시 KBS PD였던 김창수와 재혼하게 됩니다. 친딸 정재훈에게는 섭섭하게 느껴질 만큼 이때부터 이미자는 바깥에서는 매우 화려한 가요계의 여왕, 엘리지의 여왕으로 활동하지만 집안에서는 헌신적인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미자는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도 싫다. 우리 집 양반, 우리 집 주인이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는 남편 다음이 나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떠들이고 외출하실 때 와이셔츠부터 양말까지 전부 챙긴다. 식사는 손수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저녁에 들어오실 때도 미리 준비해 놓는다라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이미자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미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갈등이 생기겠다는 것을 느꼈다.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가수로 1위를 했다면 집에서도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 내가 바피 생활할 때 남편이 이미자의 남편으로 기억되게 한 것이 미안했다.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 고맙고 미안했다. 여자 연예인 후배들에게 남편의 자존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같으면 뭘 그렇게까지 하나 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결혼 생활인데요. 이미자가 남편에게도 그리고 자신이 낳은 딸에게도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미자는 현재 젊은 세대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수없이 겪으며 살아왔어요. 어릴 적 아버지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남겨진 어머니와 이미자는 무척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죠. 이후 아버지의 부고와 함께 유골이 전해져 왔고 어머니는 자신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해방 후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재혼을 한 뒤였고 아버지는 통이 와서 몸져누웠습니다. 어린 이미자는 이런 슬픈 일들을 보며 자랐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자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했지만 그럼에도 혈육인 딸을 냉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딸 정재훈은 어머니 이미자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정재훈은 엄마를 이해해요. 엄마의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좋은 목소리를 물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엄마와 딱 한 번 포옹을 해보고 싶어요라며 속마음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과거 이미자가 전 남편에게 딸을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호적에서 딸을 정리하면 본인이 데려가 키우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전 남편은 호적 정리를 원치 않았고 그렇게 딸과의 인연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딸은 세 번밖에 만나지 못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내던 중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딸 정재훈과 엄마 이미자는 만남을 가지고 많은 것을 풀어내며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로 마음속에 쌓인 앙금이 풀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어머니의 무대에서 자신이 또한 자신의 무대에서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그리기를 원했지만 일본 측과 저작권 관련 협상이 잘 되지 않았고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며 그 기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모녀가 오랜 시간을 거쳐 서로에게 마음을 연 듯한데요. 언젠가 꼭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올라 정겹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